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여수에서는 술에 취한 20대가 차량을 훔쳐 도주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신모씨의 차를 21살 김모씨가 두드립니다. 이를 제지하러 운전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김모씨가 뒷좌석으로 올라타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김씨는 차량을 훔치고 300m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직접 김씨를 제지하려는 경찰도 보란듯이 피해갑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여수 도심 2km를 질주한 김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와 크게 충돌한 뒤 뒤집어졌습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밀집한 도로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음주 의심된다는 신고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순찰차로 막았었는데요. 그것도 피하더라고요. 음주 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였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